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몽골 교육을 온 차에 제가 알리에서 파는 방탄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지인분이 가지고 오셔서 과연 이게 9mm를 쐈을 때 이게 버틸지 다른 유튜브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 따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온김에 해봐야죠. 안오면 언제 하겠습니까? 한번 사격해볼게요. 몇 미터에서 쏴야 됩니까? 가까운 데 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5미터에서 쏘겠습니다. 돌을 하나 받치고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미리 이 정도 쏘겠습니다. 쏘도 되겠습니까? 큰 발만 먼저 쏘겠습니다. 해머다운 가서 보시죠. 야 막았는데? 이야 이거 자국은 났는데 탄은 안에 박혔네. 탄은 안에 박혀있고 뒤판은 근데 이거 갈비뼈 부러질 것 같은데요? 몇 발 더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탭! 더블 탭을 한번 쏴 볼게요. 자 쏘겠습니다. 쏩니다. 해머다운 다시 해머다운 포브스터 와 어깨 근데 생각보다 잘 막네요. 뒷면은 이 정도면 갈비뼈하고 여기 쇄골 다 부러질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 뭘까요? 죽지는 않으나 심하게 다치더라. 그리고 방탄판은 좋은 걸로 사야 된다. 여기서 끝! 일단 한번 써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 아니 이러지 말이요 이러지 말이요 이러지 말이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disrespectful yeah 그럼